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상님도 아니고 아버지가 직접 농사를 지어 보내준 햇고구마가 인생을 구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뭔 소린지 한번 봅시다. 제목 멀쩡했던 내 집안 살림 다 거들 박살내고 거기에 감히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그런 미친 예비장인 때문에 결국 대분노 싸그리 엎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파혼했습니다. 원지 예비장인이란 사람 때문에 파혼이라는 걸 다 해봅니다. 제목 그대로 예비장인 때문에 파혼한 이야기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최근 일은 아니고 한 10년 됐나 이제는 다 잊고 아예 생각조차 안하고 살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마누라가 저 먹으라며 쪄준 햇고구마를 보니까 갑자기 그때 그 거지같은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읊어봅니다. 참고로 이거요. 우리 애들 엄마도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10년 전이죠. 그때 제 나이 29살 때 당시 두 살 더 어렸던 여자와 한 2년 정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약속은 물론이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으니까 그냥 대충 사귀다 헤어진 게 아니라 진짜 파혼한 게 맞죠.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지같은 거 굵직한 사연들 몇 개만 나열해보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그 해 여름이죠. 아니 여름이 다가오기 직전인 5월 말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에어컨을 털었죠. 근데 이거 왜 이래? 에어컨 밑에 물이 한가득 고이는 겁니다. 분명 작년에는 아니랬는데 이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뭐 어쨌든 처음엔 무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결국 에어컨 센터에 연락해가지고 호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또 한창 성수기라 그 시기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자기들이 출동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짜증이 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별 방도가 없으니까 그냥 알았다 하고 예약만 걸어둔 상태로 어찌어찌 선풍기 틀어가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여자였어요. 같이 있던 여친이 아 나 더워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러더니 저를 배신 때리고 자기 혼자 아빠가 있는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는 좀 서운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워낙에 더웠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얘네 아빠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어 아까 우리 꼼꼼이한테 에어컨이 여기 들었어? 이러면서 본인이 직접 에어컨을 굽혀보겠다 이러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어안이 벙벙했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예? 이랬더니 그 사내놈이 말이야 뭘 이런 걸 가지고 AS를 부르고 그러나 그 나이에 겨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꽂히나 김군? 어? 이러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브로 내 에어컨 뒤통수를 냅다 뜯어 닦아 부수더니 뭔가를 막 만지작 만지작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말로 뭐라 뭐라 궁시렁거리는데 물론 이거 당연히 말려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때 이 아저씨 기세가 워낙 위풍당당해가지고 감히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보고만 있었더니 이런 미친 이번엔 기계에서 스파크가 번쩍번쩍 지지직 지지직 튀는 겁니다. 결국 뭐다? 완전 박살나가지고 제대로 해먹은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건드는 건지 아예 전원도 안 들어와요. 야 이건 어쩌면 좋을까? 정신이 멍해지는데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어이구 이제 보니까 에어컨이 너무 오래된 거구만 어? 이거는 어차피 새로 샀어야 되는 거여 이미 수명이 다 된 거거든 알겠나? 등등등 자기 혼자 막 뭐라 뭐라 하더니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예 그럼 김군 수고하게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AES 기사가 이번에 방문을 했는데 처참한 에어컨 상태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하길 그 뭐라더라? 물 펌프? 아무튼 그것만 간단하게 갈아주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쓸데없이 메인 기판을 다 조져놨냐며 그 자리에서 바로 수리 불가 사망판정을 때려버립니다. 결국 새로 사야 했고 나중에 에어컨이 바뀐 걸 본 여친한테는 어? 그냥 아버님 말처럼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참에 새로 바꿨지 뭐 이렇게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 안됐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이번엔 우리집 냉장고, 냉장고가 고장이 난거에요. 냉동실이 다 녹아버렸고 냉장실도 당연히 안됩니다. 반찬같은거 죄다 쉬어가지고 버렸는데 여친이 이걸 또 자기 아빠한테 말을 한거에요. 이번에도 이 아저씨가 드라이브를 하나 들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미 지난번 에어컨 사건도 있고 또 이거 그래요. 그냥 제가 딱 봐도 상태가 너무 심각해. 무조건 AS를 불러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냈죠. 아버님 이번엔 그냥 두시죠. 이랬더니 아니 이런 미친 양반이 또 에어컨 때처럼 어이구 김고은 실망이네. 자네 이런거 하나 못 고치나? 어? 그래서 사람을 불러? 이러더니 냉장고 뒷문을 뒷부분을 좀 뜯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랑 같이 냉장고를 앞으로 빼자는 겁니다. 그 무겁고 큰거를 어우 이거 위험한데요. 무서워서 어떻게 뺍니까? 이랬더니 어이구 이 겁쟁이 같은 놈 이러면서 자기 혼자 그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달라들어가지고 막 흔들흔들 흔들어 제끼는데 하필 그 냉장고가 장판에 딱 걸려버렸고 결국 어떻게 됐다? 장판을 한 30cm 정도 찢어버렸어요. 진짜 개띠빡. 아 그때 전세였는데 집주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이 거실 장판 다 갈아야 되겠네. 아니 도대체 멀쩡한 장판을 왜 그렇게 했냐? 이러면서 욕도 오지게 먹었어요. 여하튼 냉장고도 박살났지 버려야 했고 장판도 제 돈으로 갈아야 됐습니다. 농담 아니고 이때 돈 진짜 엄청 오지게 깨졌는데 그래도 이거 이야기를 하면 괜히 서로 민망해지고 또 너무 미안해할 것 같아서 또 어차피 여친이랑 결혼하면 우린 다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아깝다거나 속이 엄청나게 쓰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 하나만 수긍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었고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좋게 좋게 넘어가던 겁니다. 그랬는데 다시 얼마 뒤에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진짜 거짓같은 일이 터진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시골 농부셨는데요. 지금은 살짝 은퇴해가지고 조그맣게 하십니다. 그해 가을 고구마를 수확했어요. 그리고 그걸 여친 집에 보내준 거죠. 예비 사돈이라고 엄청 싫어하고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보낸 겁니다. 여하튼 그 고구마 보내고 며칠 더 지났나 여친이 자꾸 집에 놀러가자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예비 체와에 놀러를 갔는데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보낸 고구마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먹어보니까 맛이 없더라. 모양이 너무 안 예쁘다. 그냥 크기만 크고 이거는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네. 쓸데없이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아이고 다 썩어서 버려야겠다. 뭐 일단 걔 거지같은 소리를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지은 그 고구마를 돈 한 푼 안 받고 제일 좋은 것만 왕창 보내줬는데 그거를 그분 아들 앞에서 이딴 소리를 하니까 제 얼굴 확 달아오르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어요. 제가 이때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느꼈죠. 그리고는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 멀쩡한 냉장고랑 에어컨 아버님이 뭣도 모르고 설치다가 전부 다 해먹고 그랬을 때도 저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장판도 그래요. 그거 까는데 돈 얼마나 많이 깨졌는 줄 아십니까? 등등등. 제 나름 너무 열받아가지고 모든 걸 터뜨리며 열변을 토했는데 그런데 옆에서 여친이 오빠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막말하는 거 나 진짜 실망이야. 지금 당장 제대로 사과 안 하면 나 오빠랑 결혼도 못할 것 같아. 이딴 소리하는데 저도 이미 이때 눈깔이 확 돌아가지고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고구마? 그게 맛이 그렇게 없었으면 그냥 버리면 될 일이고 그걸 이렇게 아들 보러는 앞에서 이딴 소리 해도 되는 거야? 어? 너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냐? 도대체 니들이 뭘 차 안다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 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 고맙단 소린 한 번도 안 하고 어디 미쳐가지고 이딴 망말을 들어놓냐? 그리고 멀쩡한 남의 살림 박사를 내놨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말도 없이 그냥 가나? 뭘 수고해? 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이러고도 니들이 사람 새끼야?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이렇게 한 바탕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바로 쪽내고 나왔죠. 뭐 그게 끝입니다. 그냥 그랬다구요. 댓글 1번 어우 미친! 결혼 안 한 게 진짜 다행이다. 젊은 놈이든 늙은 놈이든 배려가 없는 것들은 그냥 손절하는 게 정답이죠. 잘한 거예요. 2번 야! 그 전여친 아버지라는 사람 감정사로 안 죽은 거 이게 더 신기한 거 아닌가? 도대체 이게 뭔 근자감이래? 게다가 그 딸내미 전여친 반응까지 지린다 진짜. 여하튼 그지 같은 지뢰밭 잘 피한 거예요. 거기 들어갔으면 너는 죽었겠지. 분명히. 3번 야! 이거 뭐냐? 이게 바로 조상님이 도왔다는 건가? 글쓴이 보니까 완전 개호구 스타일인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구해주신 거구만? 어 이거 드릴까요? 아니죠. 이건 조상님이 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핵고구마가 구해준 거예요. 2번 따지고 보면 아버지도 조상 아닌가? 4번 아니 수리기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꼭 보면 별거 아니라면서 멋대로 건드리는 인간들이 있거든. 아니 그럼 수리기사는 뭐야? 별거 아닌 걸로 돈 보러 가는 거야? 웃기고 있니? 5번 에어컨에 냉장고에 장판까지 다 갈았다면 최소 몇백 들어갔을 거고 거기다 남자 부모님이 직접 길로 보내준 고구마까지 까내렸다고 이 정도면 바로 쌍욕하면서 파원해도 인정이죠. 잘한 거예요. 6번 아니 전여친 아위라는 놈은 뭐 도대체 제대로 고친 게 하나도 없네. 아니 지가 뭘 안다고 저렇게 들이밀고 설치는 거야. 저런 인간들 실제로 많아요. 지가 실력 있다고 착각 오지게 하는 개 돌파리들 말이죠. 끌 끌 끌 끌 끌 2번 맞아요. 저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수리기사 부르는 거 돈 아깝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 우기면서 막 설치다가 결국엔 개박살 내고 쓸데없이 돈 더 깨지게 만드는 그런 미친 인간들 나중에 사람 불러 견적 따지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이거 이러이러 해가지고 저리저리 철을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이걸 왜 건드린 겁니까 이런 말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언급하고 너 왜 그러냐 따지면 그거는 그 사람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딴청을 부려요. 진짜 몇 번을 이런 식으로 당했는지 몰라 진짜 생각만 해도 열불이 뻗치네 7번 음 에어컨에 물펌 푸라고 그런 부품은 안 들어갈 텐데 흠 어떻게 될까요 옆에 물통 같은 거 달린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뭘 안 들어갈 텐데야 내가 본 게 얼마인데 이 인간도 딱 본문에 나오는 아빠 같은 선무당 스타일이네 어이그 8번 야 너 올 추석 차례 지낼 때 조상님한테 하겐다지 꼭 올려라 9번 9번 그거 고치겠다고 설치는 것까지야 그리려니 하겠는데 어쨌든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니까 그런데 예비 사돈댁에서 열심히 농사지어 보내준 그 고마운 걸 아들내미 보론 앞에서 욕하는 거 진짜 인성 문제죠 거기다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역정하고 역정 내고 지 아빠 편드는 여친 오우 결혼했으면 더 큰 거지같은 고통이 따랐을 텐데 이때 파혼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죠 꼭 별거 아니라면서 지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더 큰 사고 치는 것들 그거를 몰라서 그래요 누군가가 하는 일이 되게 간단하고 쉬워 보이면 그거는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하는 거지 왜 그런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놈이 있습니다 지 운전 잘한다고 남의 차 억지로 끌고 가다가 가다가 사고 내고 여러분이 아는 그놈이에요 아무튼 이건 잘한 거죠 잘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